노래로 만드는 내 삶의 소소한 변화, 노래교육 전문가 송닥 정기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노래, 그대 발길 머무는 고세입니다. 조용필 원곡입니다만, 이번에 김희재 가수가 드라마 OST로 불렀죠. 그래서 더 어떻게 편곡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듣기 좋게 편곡을 했고요. 또 그 목소리로 감미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어떻게 하면 김희재 가수처럼 목소리를 곱게 할까 내지는 감미롭게 할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이 목소리를 감미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박자 따라잡기, 두 번째 내용은 김희재 가수처럼 그런 목소리를 연출해보기. 김희재 가수의 목소리를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곳이 바로 허성, 허스키 보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박자 따라잡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에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악보가 펼쳐져 있는데요. 자, 악보 부분에서 그대 하는 부분은 일명 넘어가는 박자입니다. 가사 그가 마디의 앞에, 마디, 세로줄의 앞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발자 앞에 쉼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8분 쉼표.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부터 계속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추억도 그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손을 들어서 밟고, 들고, 밟고, 들고 이 손이 여러분들의 발인 거죠. 발박자 단,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한 다음에 그 대 밟을 때 그 대자, 대자가 나오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 발길이 발길이는 빠른 업 박자로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넘어가는 박자와 빠른 업 박자만 잘 알아서 표현해줘도 이 노래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잡을까요? 후렴구 전까지 그대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밤을 지샘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자 여기까지가 초입이었죠. 그리고는 아하 아하도 아가 아니고 아 아죠. 첫 번째 아와 두 번째 아 첫 번째 아는 마디 앞에 아하 그래서 두 번째 아는 힘을 주니까 아하 하로 바꿨습니다. 아 아 아니고 아 아 아하 빠른 업 박자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청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네 여기까지가 계속 넘어가는 박자와 빠른 업 박자가 교차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는 하나 둘 셋 넷 끝없이 머물게 였습니다. 발길 때 나오는 업 박자죠.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하여 주오 하여 주오 앞에는 빠른 업 박자 들어가고요.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계속 빠른 업 박자 한순간 스쳐 가는 그 세월은 자 이때 한순간 스쳐가는 정박자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스자가 두 박자 첫자가 두 박자가 아니고 스가 한 박자 반이니까 스쳐 쳐를 좀 더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악보를 보면 첫자의 음길이가 이렇게 붙여서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게 좀 보일 겁니다. 스쳐 스쳐 가는 그 세월은 내 곁에 머물 도로 하여 주오 네 이 후렴구는 쉬운 듯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단기묵을 사용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스쳐 아 스자보다 첫자를 조금 더 강한 힘을 주어서 부르는구나 근데 김희재 가수는 한순간 스쳐 다 감미롭게 불렀기 때문에 이 세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죠.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부르실 용도로는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는 것은 좋지 않고 조용히 피울 가수처럼 좀 강약을 넣어서 부르는 게 좋고요. 조용하게 모닥불 피워놓고 야외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부를 때에는 김희재 가수처럼 부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네 또 넘어가는 박자 빠른 엇박자 사랑은 영원히 남아 영원 언제나 내 곁에 네 이렇게 빠른 엇박자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길이 머무 눈고새 에서 눈고새를 느리게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발길이 머무 눈고새 숨결이 느껴진 곳에 그러면 자칫 책을 읽는 듯한 무감정의 노래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령인데요. 마지막 세 글자는 빨리 전개한다.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 개하여 주오 이런 식으로요. 김밤을 지샌 별 사랑의 그림 차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더 짜임새 있고 요령 있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노래를 부르는 요령 조용한 데에서는 김희재 가수처럼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김희재 가수처럼 부르는 건 무엇인가? 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속삭이는 소리 느껴지십니까? 목소리에는 두껍게 하는 소리 얇게 하는 소리 약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약하게 하는 소리를 박진영 가수는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했죠. 저는 허성 허약할 허에 허성 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소리가 비었다고 해서 빌허를 써서 허성 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비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바람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허성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허성은 무엇인가? 가성인 듯 가성 아닌 듯 애매한 소리를 허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허성은 일단 미간을 찌푸립니다. 가성은 미간을 찌푸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네 지금 들려드린 것이 가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성으로 부르면 어떻게 표현합냐? 그대 발길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네 어면이 다른데 어떻게 낼 줄은 모르겠죠. 네 먼저 미간을 찌푸리고 입 모양은 옆으로 벌립니다. 그대 아니고 그대 옆으로 이른바 비석 내듯이 옆으로 벌려서 윗니발 등등이 잘 보이게 그리고는 공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대 공기를 안 섞으면 그대 네 코멩이 소리가 나겠죠? 그대 아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소리를 속삭이고 조용히 얘기하려고 보니까 인상이 쓰여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허성입니다. 이 허성은 어디에 넣느냐 노래의 초입 그리고 후미 중간 내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오 조금 더 힘을 줘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허성과 허성이 아닌 것을 좀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거야 여러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1번 조용필처럼 강약을 넣어서 2번 김희재처럼 감미롭게 두 가지만 생각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재처럼 감미롭게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성 위주로 불러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김희재 가수의 노래를 잘 표현하기가 좋죠. 왜 그럴까요? 남성들보다 더 음역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음역대를 좀 더 편한 목소리로 부르실 수 있으니까 김희재 가수 노래 스타일이 더 어울린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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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